어 매줌마 우리 에버랜드 갈까? 어 아빠 좋아 그래 그럼 얼른 가자 야호 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비로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오늘 하루 집을 놀이공원으로 개조시켜 정말 각잡고 놀아주려 합니다 약도를 그릴 겁니다 아빠랜드의 약도입니다 왼쪽 이부터 차례대로 열기구, 신밧대모, 회전근에, 회전목마, 두더지잡기, 개구리점프, 아마존, 사파리입니다 자 이제 진행요원은 김딸 데려오시고 저는 여기 좀 마무리 좀 할게요 그렇게 김딸을 마중 나간 김한혜 버렸어? 어디 가냐고 집에 가야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엄마에게 뭔가 낌새를 느낀 김딸 어디 놀러가고 싶은데 있어? 저기 가고 싶은 곳이 놀이공산 그리고 에버랜드 에버랜드 역시 얼마 전에 가지 못한 놀이공산이 가고 싶은가 봅니다 자 그럼 아빠랜드의 오픈메달이 지금 마무리된 와중에 첫 손님이 오시면 열렬한 환영으로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쏴 쏴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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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고? 여기가 바로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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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출발합니다! 자 카메라에 반갑습니다 인사! 어때? 메줌미야? 메줌미야 카메라 들기하고 하나 더 찍자! 자 갑니다! 에벌랜드를 타고 있어! repentance 안돼 ㅋㅋㅋㅋ 다 Ctrl를 뺏어버린 crater 에벌랜드를 타고 있음 자 이제 다음 놀이기구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저희 악보에는 더 있지 않았던 비공식적인 공평浴 lik 것을 넘어가실 수 있으니 아가씨 이제 아빠가 위에서 육영 찬묵 그러면은 아빠 그네에 타서 슝슝 하고 날아가면 된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에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자. 자. 메조미가 여기에 다리를 쭉 펴. 자 이렇게 슝 움직여. 좋아. 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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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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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중간. 오늘은 이제 끝. 네. 그럼 다음 놀이기구로 가볼까요? 자. 어린이 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안전바가 쇼옹.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앉아주세요. 자. 준비가 끝난 어린이는 저요라고 말씀해주세요. 저요. 네. 자 준비했나? 중 매달려 있으면 올라갑니다. 개구리 점프. 개구리 점프. 개구리 점프. 하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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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와주세요. 자 어때요? 개구리 점프 재미있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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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먼지. 그럼 다음은. 회전목마 타러 가실까요? 네. 가서. 회전목마 말고 다른거있어? 바잇. 하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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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전목마에 회전신 여러분이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태워드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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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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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발! 들어가세요! 자, 우리의 회전복음아는 아주 특별합니다. 자, 회전하는 건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어후! 회전복음아, 출발합니다! 아니, 힘이 없어. 아니, 힘이 없어. 아이! 써봐. 음, 어때? 보여? 봐봐. 톡톡해. 그치? 땀을 눈물여서 그래. 이거 아빠 땀 바로 한 번 써봐. 자, 다음은 바로바로! 어? 이리 가!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MC 아빠! 우아, 우아! 자, 여기는 브러시 어트랙션이고요. 표지로 변한 아빠의 머리를 끝판티로 때리면 자, 동망진 주세요.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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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지도 못하고 있어. 뭐야? 이거 하다가 만약에 메종이가 키면 나도 누르면 안 돼. 돌발 행동이야, 그거? 그거 누르면 안 돼. 자, 그러면은 연습 게임을 먼저 해봅시다. 자, 레디! 고! 야! 올라가면 때려야지! 짠냠! 아우! 야! 올라가면 때려야지! 시작! 랄랄랄랄랄라! 아아아아아악!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이이이이이이! 랄랄랄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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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가면iese야지! 게임 끝! 게임 끝! 비이익! 자, 간식은 바로바로! 아빠야 됐어요. 아빠야 됐어요! 재미있으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재밌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토렉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아빠 존줄존줄존줄 아빠 존줄 모시겠습니다. 왜 따뜻해 이거. 야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거 이거 온천이야 뭐야. 아빠 존에 주의사항 먼저 알려드릴게요. 앞에 있는 아빠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한 손에 한 잔씩 아빠의 등에 앉아 옷? 안 젖습니다. 바지? 안 젖습니다. 신발? 없습니다. 양말까지 없습니다. 옷, 바지, 신발, 양말까지 다 안 젖습니다. 아빠가 젖고 아빠만 젖는 여기는 아빠 존입니다. 예! 자, 아빠 보트에 올라타세요. 자, 아빠 존, 그렇지. 보트에 올라타세요. 꼭 잡으세요. 자, 엉덩이 바로 앉으세요. 아빠가 젖을려고 지금. 하하하하 자, 그 옆에 있는 봄도 잡아도 되고요. 묵аю, 자, 불과합니다. 안 젖습니다! 아빠만 젖습니다! 아빠가 젖고 아빠가 젖는 여기는 앞 자, 아빠만 젖고 아빠만 젖는 여기는 enf George Invitz enlarged 안 돼! 안 돼! 탈주 탈주! 내 집이 젖었어? 안 젖었어. 내 조금만큼 못 젖었어. 조금만큼 안 젖었어? 응. 그래? 아빠도 젖고, 내 집이 젖는 여기는 아빠 존입니다. 젖나 봐. 내 집이 2개 나왔어? 하나! 왜? 아쉬워? 자, 갑니다. Let's go! 바로 시작인가요! 아, 나 너무 좋고. 아, 나 또 가고 싶다. 잠시만, 하나 남았어요. 출발! 열기구! 버릉버릉! 자, 우리나라 최대의 사파리. 사자우리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 사자우리는 우리의 가이드. 가이드 씨가 소개해 주실 겁니다. 자, 뭐 밀어밀이라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이 아이의 이름은 쫄랭입니다. 지렁을 주시면 됩니다. 저도 지렁이 맨날 줘봤는데, 핸드 저한테 해. 아니요, 아니에요. 사자예요, 사자.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오, 사자가 나왔어요! 사자가 나왔습니다. 손가락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가짜로 사자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사자예요, 진짜 사자. 어때? 사자 어떻습니까? 안 잠 못 자요. 안 잠 못 자요? 응. 이게야? 끝, 끝, 끝. 너무 많이 줘도 우리 사자가 살이 찝니다. 이, 이 살 쩌는데요? 끝났어. 지금 놀이기구가 지금 지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놀이기구를 깨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멋지고 예쁜 아버지. 더워? 뭐? HELP ME! HELP ME! HELP ME!